안녕하세요. 은유영입니다. 저는 메타미니멀리즘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이고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매체가 어떻게 형이상학적 사유 그리고 우주적인 감각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제 작품은 무한과 현재 그리고 정신과 신체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는 자개인데 이 자개가 빛에 의해서 무지갯빛으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반사하는데 이를 통해 저는 생성, 대기를 표현했고 그 뒤에 생면은 영원과 무한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주로 자개를 사용하였는데요. 자개는 물질 입자이면서 무지갯빛으로 끊임없이 산란하는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도, 빛,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양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런 비결정적인 부분이 이 그림을 무한으로 이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은 지금 이 시공간, 현재 이 공간과 우주적인 무한성을 연결하는 하나의 장소가 됩니다. 관람자가 작품을 대면했을 때 신체에 우주적 감각을 느끼게 하는 작업입니다. 박영갤러리는 제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고요. 공간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도 있었고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유, 예술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이 저를 굉장히 감흥을 주셔서 이번 기회에 시프트에 대해서 이 전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